시장에서 사먹는 게 아니잖아. 그게 중요한 거야. 회야? 회야. 우유인가 이게? 얼마나 기다렸어. 딱히 먹어야 돼. 오케이. 뭐 먹는데? 먹어. 이거 먹고 얇고 먹어야 돼? 그리고 케이크도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우리 케이크도 사낼 거 할래요? 그렇다. 뭐야 뭐야? 타자가 왜 저래?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. 먹어. 먹어. 어 좋아. 열래. 나중에 지금 공간이 없어. 먹고 지금 넣을 공간이 없어. 우와. 그거야? 로제할 때? 미숫가루? 형. 닭을 침략을 마치고. 마치면 이렇게 10점분기. 마치면 진짜 인정해. 마치면 진짜 인정해. 뭐야 이거. 한 입 푹 먹어요. 맛있네. 네. 네. 부드러워 엄청들. 아. 안 맛있네. 왜 이렇게 입어? 유포. 아니면 키를. 아. 아. 바깥어? 어때요? 힘들어야지 상윤이. 안 놔졌네. 아. 아. It's working. It's amazing. So there's that. It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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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